안녕하세요. 저는 바난나입니다. 띠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유튜브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 생기는지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눌러서 여기에 우리 홈페이지는 다음입니다. 이윤만 치면 유튜브 유튜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완성! 그리고 여기로 가면 여기에 있는 것은 로그인 나라고 적어있습니다. 로그인 나라는 누르면 로그인 비밀번호 아이디로 하면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 끝입니다. 사진 찍으면 이 카메라가 조장됩니다. 우리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업로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 카메라를 오버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거기에다가 쭉 업로드 종이 하고 누르면 나오니까 처리 중 할 때 개시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아니다 제목을 눌러서 개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구독하거나 좋아요 표시하면 그 점수들 그 점수들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내구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구독한 거 그래서 또 보기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아 뭐해 이거 이상하다. 음 이게 우리 스마트폰 유튜브입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 채널을 보면 이렇게 아 맞다 이건 아까 카메라 보여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뭐 누르면 그 꾹이라는 여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나올 때 되십니다. 동영상 짐 많이 있죠? 추가로드 추가로드는 뭔지라면 추가 또 누르면 또 동영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보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자기소개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읽을 수도 있고 몇몇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누군지 모르죠? 우리들의 구독 열심히 입니다. 뻥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많이 안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끄겠습니다. 안녕 가위가위버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위가위버 가위했습니다. 이걸 꼭 유효해 주십시오. 하이파이브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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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는 18만원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그러면 끄겠습니다. 안녕 소니가 잦는 모습을 떠오르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